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 마크! 나가! 세명인가? 이제 세명인가? 아 근데 왜이렇게 렉이 쩔지? 아 재부팅해야돼? 그래?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! 렉이 너무 심해서 바람둥이 카사노바 박 카사노바 박씨의 2일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껌이 어디서나 개껌은 내가 사지 개껌을 누구한테 받니? 내가 사야지 저거 내가 한 봉지에 3,000원인줄 알았거든? 6,000원이더라 저거 뭔데 6,000원이야 개껌이 5,000원 5,000원 한 봉지에 6,000원이야 심주 특성상 로딩이 깁니다 좀 감안해주시고 어제 어제 까지 했던게 이제 여자 세명 꼬시고 어 자식 두명 낳고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죠? 예 근데 결혼은 하지 않은 네 지금 개쓰레기에 이제 초반을 달리고 있어요 네 더 쓰레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어디까지 지금 야망을 좀 채워야 되네 잠깐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까먹었다 일단은 얘는 결혼을 했어 그래서 못 꼬셔 헤어질 때까지 냅둬야 되고 얘 전 여자친구고요 전 여자친구 세명이죠 세명 이게 초반 렉이죠 초반 렉 초반 렉 잠깐 감안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초반 렉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맵 한번 돌아야겠는데 이렇게 하고 맵 한번 이렇게 렉 없애기용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오케이 됐어 좋아 음식해 음식해 좋아 환경이 쓰레기인데 아 왜 음식을 차려놨어 하나만 하면 되지 혼자 살면서 낭비를 하네 아 오 스미니카 하하 이게 뭐지 근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빠르게 하면 안 되겠다 빠르게 하면 안 되겠다 빠르게 하면 렉이 걸리네 두 개로 해야겠다 두 개로 이거 세 개까지 하면은 이게 애가 멈추네 아 두 개도 좀 에바인데 이게 왜 같이 하면 잠깐만요 제가 설정을 좀 건들게요 이거를 심즈를 찾아 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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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에 있을텐데 없네 확장팩 확장팩 아냐 오리지날만 깔았는데 오리지날만 깔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좀 지나면 괜찮나 괜찮아지겠지 나 일 언제 가지 일 아직 안 가도 돼 그러면 새로운 여자를 찾자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어디 보자 아줌만데 패스 아우 패스 경찰 안 돼 경찰 잘못 건드렸다가 훅 간다 내 소리가 크다고 게임 소리가 큰 게 아니라 게임 소리가 큰 게 아니라 그래 타워풀인데 이거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야 남자지 남자야 아우 애는 안 돼 아청이야 안 돼 그래서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? 아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야 할머니야 충격 먹으셔 충격 먹으시면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되고 아 없는데? 여자가? 여자가 없어 마 이거 이거 다 다 쨌거 아니 야 가정부 그래 가정부를 꼬시는 거야 가정부를 꼬시려고 했는데 남자인데? 남자인데 가정부 남자인데 근데 말 거는데 잠깐만 아 아니야 있어 있어 여자 있었어 어딨어 근데 대화 좀 나눴잖아 어디 갔어 가정부 어딨어 가정부 얘야 얘 얘야 얘 통화해 통화해 말 걸어 말 걸어 관계를 유지해 어 잡담 막 해 올라간다 올라간다 초록색 올라가죠? 잡담을 막 관계가 좋아 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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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 해 그냥 그렇지 통화해 통화해 계속 오라고 해 오라고 해 오라고 해 오라고 해 지금 당장 달려오라 그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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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끝났어 넌 이제 나의 여자야 왔다 왔다 대화하기 잠깐 왜 얘 옷빨이네 옷이 날개네 내 가정복 옷 입었을 때가 가장 그거네 하하하하 알아가기 직업에 대해 웃기 직업이 뭘까 가정부로 가정부라고 뜨나요? 어 가정부라고 뜨나요? 어 가정부라고 뜨네 좋아 지금이야 아니아니 어 뭐야 이렇게 쉽게? 어 파트는 없어 넌 끝났어 어 파트는 없어 넌 끝났어 어 끝났어 조져 조져 너의 여자로 만들어 포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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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옹만 하면 끝나 좋아 좋아 포옹 어 좋았어 관계가 아주 빨라 바로 키스 때려 끝났네 끝났네 성공했네 더해 더해 어머어머 어머 묶고 가실래요? 됐어 묶고 간대 묶고 간대 야 자 아 역시 가정부라서 아 청소 다 해주네 역시 직업은 어쩔 수가 없어 직업병이야 직업병 집이 깨끗해졌어 뭐야 이거 멋진 데이트? 야 만난지 하루만에 사랑에 빠지게 했어 오 케이트가 좋은 친구 되기 케이트와 여... 케이트에게 여자친구가 오케이 여자친구가 되면 돼 좋아 좋아 먹어 먹어 빨리 안 돼 자면 그래선 안 돼 아 뚫어 뭐야 언제 고장났어? 뭐야 이것도 고장났어? 아 잠깐만 고쳐 이거 스스로 다 고쳐야돼 아 샛 아 샛 샛 곧잉님 곧잉님 백개로 펜가이 감사합니다 곧잉님 백개로 톰크펜가이 아 샛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까붓까붓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그럴 시간이 없어 나 오늘 일간단 말이야 나 네시간뒤에 네시간뒤에 나 일가거든? 잠시만 기다려 들을 시간이 없어 청소할 시간이 없다고 좋았어 계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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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에 뛰어들어 그렇지 그녀가 임신을 하기에는 케이트의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하아 금방 바니 파스터 연인관계가 됐거든? 그 다음에 그럼 방법이 있어 방법이지 방법이 있어 잘 잤나요? 어?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진짜 개쓰레기인데 개쓰레기를 달리는데 이건 못하겠어 못하겠어 일단 이상한 아 일단은 출근해 개쓰레기가 되는데 잠시만 상관 상관한테 압을 좀 해 상관이 기분이 안 좋다 아 시청자분 중에 눈치채신 분이 있네요 이사오라고 하고 내쫓기 네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 어떻게 하지? 아 이건 근데 돈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 아 돈이 없거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평사원에 평사원 지금 그렇게 높은 직업대가 아니라서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갔네 집에 가서 TV 수리하고 다 수리해 다 수리 이런 거는 다 있잖아요 수리를 자기가 해야 돼요 왜냐면 기술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정 안 좋으면은 고장 완전히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리는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장은 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? 자요 그 다음에 아 얘 지금 여자친구가 있거든 아 이거 나 지금 4명 꼬셨다 4명 꼬셨다 씻고 한 명을 더 꼬셔 아직 나는 배고프다 왜 이러면 이 분 누구시죠? 새로운 분이신데? 아 너무 하신데 아 다른 분 다른 분 한 번 쭉쭉 쭉 한번 이렇게 물색 한번 해볼게요 어 누구시죠? 왠 빡빡이가? 아 남자네요 다행이에요 아오 안 돼요 애는 안 되고 일단은 한번 돌려봅시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어 잠깐만 스탑 후이짓? 아까 그 사람? 아 미안해 그렇게 막 여기 막 동네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 물이 좋지 않아 물이 좋지 않아 할머니랑은 안 돼 할머니 충격 먹으셔 괜히 사귀었다고 했다가 할머니 충격 드신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돼 쟤 공원이 난데 TV 보게 하고 마땅한 애가 없네 마땅한 애가 없어 클럽이 없어 이씨 클럽이 클럽이 없어 클럽이 있으면 그냥 클럽 달리면 되는데 클럽 가서 부비부비 좀 하고 클럽 가서 부비부비 좀 하고 딱 이렇게 알지? 나 말 안하는데 딱 알지 Oo 뜨르뜨르르르 뜨르르르르르르 뜨르르르르르르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어휴... 여긴 이제 꿀이 다 빨린건가? 운동하는 여자가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좋아, 체육관 와 차 좋다, 누구 차냐 이거? 아니 집을 가, 집을 가지마 기다려, 누군가 올거야 기다려, 기다려 왜 기다려 누군가 올거야 이 야밤에 운동을 하러 누가 올거라고 와줘, 와줘야 하는데 이레이씨 안되겠다 어딨어 운동기구 운동기구 어딨어요, 헬스클럽 아니야 운동기구 어딨지 분노의 달리기닷! 쩔 쩔 또 왓아, 와... 여자가 없다니the 여자가 없어 분노의 달리기닷! 4시간 운동이다 탈진해 탈진해 근육을 구태워 근육을 구태워 일가 일가 이제 그만해 일가 달려 직장이 늦으면 상사한테 또 혼난다 승진도 해야되가지고 어 저거 승진할 것 같아요 잘만하면 승진할 것 같아요 아 승진 힘들 것 같은데 제발 승진 해야되는데 그냥 이거 아 아까운데 이거 승진해라 제발 승진 제발 해줘라 이거 이거 해줘라 해줘라 이거 승진이다 이거 아 승진 안하네 와 이거 조금 못 치웠다고 아 자 자 자라 일단 아 다시 봐봐 내가 물색을 해볼게 너 자고 있어? 내가 물색을 좀 해줄게 기다려봐 잠깐만 왜이러 미니? 카메라 닮기 Cabbie 탈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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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